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빠 꿈 뭐 꿨어? 아빠 꿈 안 꿨는데? 아니 아빠 꿈이 뭐냐고 아 아빠 꿈? 음 우리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 우와 좋아 그럼 엄마는? 엄마 꿈? 엄마는 우리가 좀 모두 건강한 거지 우리 이렇게 한 개 먹을까? 네 아 아빠는 드려? 아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위해 일합니다 여보 나왔어요 안녕 많이 늦었나요? 밥은? 아직 얘는 차? 시간이 몇 신데? 아까 남겼지 윤서야 내 꿈은 발레리나입니다 여보 나 맛있는 거 배고프지? 조금만 기다려 여행 해줄게 응 무조건 건강하기 웃음 잃지 않기 2020년 다이아몬드 디렉터 달성 가족이 있어서 오늘도 힘을 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나의 동반자 유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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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하